3학년 영어 1단원, 레슨 1 제목은 Hello, I'm Jinwoo. 안녕, 나는 진우야 입니다. 따라해 볼게요. Hello, I'm Jinwoo.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. Hello, I'm Jinwoo. 영어 책에 보면 I can 이라고 쓰여 있어요. 난 할 수 있어 라는 뜻이죠.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. I can. 한 번 더. I can. 이번엔 이쪽엔 알파벳 A, B, C, D가 있네요. 따라 읽어 볼게요. A, B, C, D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. A, B, C, D 따라 읽어 볼게요. A, B, C, D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. A, B, C, D A, B, C, D A, B, C, D